아 이거? 어디요? 이거 뭐야? 아 땡 네? 자연스럽게 올려서 여기서 백개 올린 분이 틀린 줄 알겠어요 맞아요 안녕 날씨월 난 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누구죠? 스트레이 퀴즈 뭐 퍼니 모멘트?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스트레이 퀴즈의 퍼니 모멘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소리꾼이라던지 그런 음악 영상을 리액션 했었기 때문에 웃긴 순간들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게 빨리 조금 더 비켜줍니다 아이고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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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진짜 무궁한 노래인가요? 아니 뭐 하이파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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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도 에너지가 높이네 하이파이브를 만나면 머리가 멋지네요 안마기를 굉장히 서서하시네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안마기 되고 있는데 나 진짜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서는 뭐야 얼마나 근육이 많아요 저렇게 한게 저게 진짜 운동인가요? 손이 저렇게 빠르거든요 비행기인가? 비행기 안에서 게임을 3초 만에 이게 무슨 게임이지? 마리오랑 비슷하네 마리오랑 비슷하긴 해 밟아야 되나 띄워넣고 게임을 썩 잘해 보이시지 게임이 나왔네요 마네킹과 대화하는 법을 깨달으셨군요 손이 몇 개를 가져가시는 거야? 조커를 맞았나 보네요 마른 머리 마네킹과 대화하는 말 마네킹과 대화하는 말 마네킹과 대화하는 말 마네킹의 마네킹이 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젠스잖아요 아 근데 여기 기억난다 저 뮤비에서 본 장소에 아 뒤에 가나 초콜렛이 너무 먹고 싶네요 가나 초콜렛 맛있죠? 초콜렛계의 탑 아닙니까? 아이고 뭐죠? 이 구? 리신인가요? 정말 정말 믿음직한 리더의 모습 무에타 이리신인가요? 이야 이 분은 항상 볼 때마다 약간 태민 느낌이네요 오른쪽으로 필릭스님 살짝 있네 나 아까 융복이랑 얘기를 했거든? 우리 집 구현이 쟤말이잖아 응 쟤말이야? 수많인 거야 근데 이야 안경이 와 형 진짜 파리 같아 잠자리 같네요 저런 안경이 있나요? 너무 심각하다 아이고 아이고 망가진다 아이고 망가지셨네 와 리액션이 다들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쟤는 자아, 반면에 우유를 하하 수없는 숙지 하다리 여자친구인가요? 춤을 추네 이혼위기요? 이혼위기요? 저런 장담 많이 쉬죠 던지고 웃음소리가 약간 시월씨 같은데요? 아주 재밌겠다 오 저거 진짜 재밌겠다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짜증나겠다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몰래 하세요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서 거의 더 100개 올린 분이 틀린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이건 무슨 부분이었지? 게임은 게임인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팀장 댄스라인입니다 네 두 번째 선생님 저희 팀장 댄스라인 인도 디렉스 현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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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 항상 진행하던 분이 없나봐요 그런거에요 정말 뮤직이 없대요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요 군대까지 있네 1,2,3 감사합니다 2년 뒤에 잘 봤습니다 2년 뒤에 더이상 스트레이키즈 퍼니머멘트를 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2년 뒤에 다시 보도록 2년 뒤에 3년 뒤에 지인동기가 제일 재미있지 않았던 그렇게 신기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나 다른 매체들에서 많이 봐왔는데 이런 퍼니머멘트를 본건 처음이 봤거든요 다른 곳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질 것 같이 많으셨는데 이 영상에서는 약간 좀 어색한 모습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좀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